이게 음악적으로도 이제 되게 오래 했잖아요. 저도 한 10년 동안 했고 언니도 되게 오래 되셨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노래를 부르고 싶고 어느 컨셉을 하고 싶다가 이제 좀 겹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진짜 이상했어요. 계속 좀 겹치고 이러는 거예요. 스타일도 제가 원래 반묶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뽕 띄워서 약간 이렇게 반묶음을 딱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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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지고. 아니 약간 그거 있잖아요. 근데 머리 색깔도. 역정보로 흘리는 거 어때 역정보. 안 할 거면서 안 할 거면서 이거 할 거야. 나는 이번에 했잖아. 아주 옛날 보컬으로 가서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옛날에 과사나 수술같이 해가지고 노랗게 해가지고 야 나 이렇게. 이건 내 테마는 지금 아주 촌스럽게 가는 거야. 역정보로 흘리는 거 같아. 한 게 비슷한 것 같고요. 비슷하신 것 같고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가수들. 아 오늘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약간.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구랑 씨가 저한테 외모를 지적하는 거는. 아니요. 그냥 나는. 그냥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얘기하지 마세요. 두 분 좀 이렇게 친해지는 거 감탄이나 다시 한 번. 두 분 너무 최고예요. 아니 두 분의 아웅다웅이 너무 좋은데요. 이게 어떨 때 보면 부부 같아요. 아유. 그럼 가끔 그런 게 있겠어요. 일부러 보나. 진정한 회장. 김유선 씨가 절대 안 지내. 아니 이기 50만 아무도 끼려나. 나름대로 화신 속에 사람과 전부. 정말. 정말 재미있어. 정말 재미있어. 아니 이 자리 보면서 공교롭게도 이효리 씨가 뭐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. 그래서 지금 컨셉을 바꿨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진짜 머리 색깔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아홉 번 염색했어요. 아 지금 이 머리 색깔 하기 전에? 네 하기 전에. 그러니까 분명 원래 어두운 색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. 그 헤어 선생님한테 혜리 언니가 와서 중간에 염색을 하신 거예요. 약간 어두운 머리로.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헤어샵 원장님을 의식하잖아요. 아니요 아니요. 아니 그래서 나한테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왜 이렇게 컨셉이 다 생각한 게 똑같을까? 그래서 혜원 선생님. 난 아니야. 난 아니야. 오윤아. 오윤아. 난 아니야. 아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? 난 아니야. 한마디던 적 없어. 그렇게 말씀하셨어. 바로 말씀하셨어. 어 언니는 알았어 알았어 언니는 아니지. 그러니까 뭐 언니도 약간 그런 항상 컨셉을 정하기 전에 컬렉션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하는 게 좀 비슷한 거 같아요. 그렇죠 뭐 잡지나 이런 패션지가 다. 단정되어 있으니까. 우리 개그매들도 그래요. 사실 제가 생각하는 멘트를 이 친구가 먼저 치는 경우도 있고. 생각하는 게 다. 이게 다 비슷해요. 그렇죠. 자 최원영 씨 지금 이 순간에. 어 나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는 거. 얘기하세요 지금. 가만히 있어요. 고생하고 있었어요. 네 최원영 씨 풍문입니다. 국민 찌질남 최원영 씨 풍문이요 100년의 유산 현장 분위기를 흐린다. 혼자 틀려고 애드립을 너무 해서 감독한테 욕먹는다. 아니 근데 제가 이 코너를 봤어요. 풍문으로 들었어. 근데 저는 뭐 제가 아직 풍문이 있고 이럴 위치나 입장이 아니라서 뭐가 있을지 궁금했는데. 근데 이거는 발뺌을 하실 수가 없는 게 같이 드라마 출연하고 있는 심희영 씨가 재벌을 한 겁니다. 틈만 나면 애들이 발사한다고 심지어 가끔 이건 아닌데 싶어서 말리려다가도. 너무 아니면 감독님이 말리시겠지 하고 놔둔대요. 근데 녹화 들어가면 감독님이 너는 왜 너만 살려고 그러냐고 호통을 치신다고.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니 아니 여기서 정색하시면 안 됩니다. 얼마나 하시는. 아니 캐릭터가 약간 찌질하고 뭔가 좀 입으로 결여되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다른 인물에 비해서 사실 좀 이렇게 애드립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 경우죠. 철규라는 인물이 극 중에 이제 유진 씨하고 이정진 씨가 집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 장면을 보고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서 슬퍼 울어요. 감정적으로 막 들어가는 걸 보고 채원아 채원아 하는데 차에 이렇게 크락션을 이렇게 팔꿈치로 딱 눌러가지고 놀래서 거기서 또 다시 울고 막 이런. 주원아. 그런 거는 감독님한테 이제 컨펌을 안 받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. 그렇죠 허락을 받지는 않죠. 미리 보여주진 않죠. 예를 들어 NG가 나면 같이.